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알렉스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태국파타야로 여름휴가 갑니다. 여름휴가 일정은 8월 5일부터 8월 8일과 9일 사이인데 어머니가 8일 오후 10시 40분 방콕 수완나폼공항에서 비행기 출발하고 다음날 오전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태국파타야 와본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처음 가네요. 태국 가기 전 오전 4시 반에 집에서 출발하고 성대에서 이모 만난 다음에 공항버스 타고 인천공항 E터미널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업로드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못하고요 유튜브는 정상 업로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태국파타야 잘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조회와 구독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8월 9일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난아리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족들이랑 태국파타야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